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원 강서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모의고사 실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6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번 농내장 대상자, 2번 청각장애 대상자, 3번 흡연대상자, 4번 연화곤란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4번 연화곤란 대상자입니다. 영양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량이 부족할 때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마르고 약해 보인다든지 이러한 영양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보면 연화곤란이라고 하는 연화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량이 불충분합니다. 연화라고 하는 것은 드실 때 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식도로 넘어갈 때 잠시 기도를 막아주고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사례가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흔하게 사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한 분들, 사례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을 연화곤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영양부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재가급여 서비스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 2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3번 사생활이 존중되지만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4번 대상자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5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죠.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님이 보통 1대1로 돌봐주시는 상황이죠. 의료인이 거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입안의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출제 빈도가 높구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편마비 입니다. 식사하실 때 왼쪽이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식후에 마비 있는 쪽에 음식물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뱉던지 아니면 삼키던지 해서 입안의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구요. 1번 보시면 대상자의 왼쪽은 지금 불편한 쪽이라서 건강한 쪽에 계셔주셔야 그쪽으로 식사를 드릴 수가 있구요. 건강한 쪽으로 식사를 하셔야 훨씬 더 씹으시기가 편합니다. 2번 보시면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이죠. 즉 오른쪽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 쪽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지지해주셔야 되구요. 4번 또 보시면 오른손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왼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2번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3번 위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비루관은 눈물이 흘러내려가는 관이에요. 이 눈물이 양쪽에 이렇게 눈물샘에서 눈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는데요.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을 적셔주고 코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루관인데요. 안약을 점적한 다음에 비루관을 눌러주셔야 눈 안에 충분히 흡수가 돼서 그래서 안약이 이제 눈에 잘 흡수가 돼 있죠. 그런데 그냥 놔두게 되면 비루관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적한 후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안약은 각막이라고 하는 눈 가장 이제 바깥쪽에 투명한 막 바로 뒤에 있는 것이 각막인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눈의 굴절을 담당해주는 것이 각막이죠. 각막에 직접 점적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 위에 1, 2cm 위에다가 점적해 주시는 게 맞고요. 대상자는 위쪽을 보게 해주셔야지 이제 아랫눈꺼풀이 오픈이 되는 거죠. 열리게 되고요. 자, 3번도 보시면 멸균솜 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랫눈꺼풀 밑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셔야 하부 결망랑이 노출이 되죠. 자, 4번도 보시면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는 내용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이다. 이것은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대쪽 눈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 위생하실 때도 눈 닦아주실 때 안에서 바깥쪽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4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3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준다.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번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죠. 자, 1번 보시면 수액병은요. 대상자의 심장보다 항상 높게 유지를 해주셔야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2번처럼 주사부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바늘을 빼줄까요? 아니죠. 이거는 의료인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시면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가 아니고요. 정해진 주입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 속도대로 잘 들어가는지 봐주셔야 하고요. 또 5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죠.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피멍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 2분간 가볍게 눌러주십니다. 이 손상된 혈관벽이 혈소판으로 메워지게 되거든요. 잘 지혈이 되기 위해서는 가볍게 눌러주셔야지 문지르시면 피멍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부드럽게 가볍게 눌러줍니다. 41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기에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 소변을 못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배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요일을 느끼지 못하거나 치매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요. 방광 안에 있는 이 소변을 주기적으로 빼주시면 실수를 덜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배뇨를 하게 하는데 보통은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배뇨 훈련을 해주시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간이병기를 이용하여 침상 배설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열탕 소독이 가능한 변기를 선택한다 2번 항문이 간이병기 가장자리에 오도록 한다 3번 침상 배설 시 침대는 수평으로 해준다 4번 간이병기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5번 배설 시 소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열탕 소독이 가능한 변기를 선택한다 입니다 자 간이병기를 이용해서 침상에서 배설합니다 침상에서 배설할 때는 간이병기를 사용하죠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 침상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러한 간이병기가 아무래도 배설물이 묻다 보니 이걸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소독이 가능해야지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구요 2번에 보시면 항문이 간이병기 가장자리에 오도록 하면 다 이 배설물들이 밖으로 다 묻겠죠 네 이건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문 중앙에 오도록 해주시는 게 맞구요 3번에 보시면 침상 배설 시 침대는 반 정도나 조금 45도에서 그 이상 올려주시면 편하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번처럼 간이병기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셔도 되고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5번에 보시면 배설 시 소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에 물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휴지를 넣어두시면 이렇게 소리가 좀 적게 나구요 배설물 처리도 용이하게 됩니다 43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2번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3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4번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변기는 침상에서 일어설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나 밤에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변기는 어르신이 여기 앉아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1번처럼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이면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붙어 있으면 변기통에 있는 배설물을 버릴 때 본체를 들고 버려야 되죠 네 이거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분리가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팔걸이가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그리고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본 적은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더 보편적이죠 그리고 편리합니다 5번 같은 경우 양변기 CT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금 양변기에 가서 일을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는 이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병기는 침상 옆에다 놓고 쓰는 거고 이렇게 양변기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4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줘야 하는 이유는 1번 변비완화, 2번 육착예방, 3번 변실금예방, 4번 요실금완화, 5번 치질예방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육착예방이죠 기저귀가 젖은 경우에 즉시 갈아주지 않으면 피부가 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습하고 그리고 습하고 그러다 보면 짓무르고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바로 갈아주셔야 되죠 욕창예방을 위해서입니다 45번 다음 중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빼주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인데요 항상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감염 소인이 적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광은 여기 어르신이라면 1번의 어르신 지금 바로 배꼽 밑에 방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변 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소변 주머니가 지금 아래 이렇게 위치에 있어요 너무 잘 해주셨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방광보다 이렇게 높이 있는 상황이에요 3번은 거의 같고요 4번도 이렇게 같이 놓고 5번도 지금 이제 여기가 배인데요 지금 바닥에 계신 상황이라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46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 욕창이 생긴 대상자 관리로 오른 것은 1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2번 하루에 두 번씩 자세를 바꾸어 눕힌다 3번 마사지 한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4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5번 육창 부위를 노출시켜 1시간 이상 햇볕을 조인다 정답은요 4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입니다 자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서 육창이 생기셨네요 이 육창은 압력 때문에 생깁니다 보통은 압력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손상이 받는 즉 괴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육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 이제 마찰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대상자의 피부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피부 이 피부를 메꿔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데 당연히 필요한 영양분이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또한 필요하죠 비타민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청골부에 도넛 베개를 대어 주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하루에 두 번씩 자세를 바꿔 눕히시면 육창이 다 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시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이상 해주셔도 됩니다 두 시간에 한 번 그 이상 더 자주 육창 이제 생겼잖아요 더 자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파우더가 나왔는데요 파우더는 금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번 보시면 육창 부위를 노출시키는 거 괜찮고요 근데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햇볕을 조이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강하지 않을 때 30분 정도 조여주시면 이제 자외선이 피부를 손상시킨 피부를 조금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은 아니고요 30분 정도 잠시 이렇게 노출해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번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2번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준다 5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머리 감기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 보시면 침대 중앙이 아니고요 침대 모서리에 눕히셔야 되고 2번도 린스 한 다음에 차가운 물로 헹구면 추워요 어르신들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십니다 4번 보시면 방수포 까는 곳은요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면 되고 5번처럼 머리카락을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하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헤어드라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 준다 2번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5번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춥지도 않고 잘 닦아지죠 1번 보시면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지금 분비물이라고 하면 정상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소독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해 주셔야 하고 2번에 목욕 담요로 덮는 곳은요 몸과 다리입니다 4번에는요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라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5번은요 회음부를 세척하실 때는 반드시 세척한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되겠죠 49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2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물의 온도는 30도시 이내로 유지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대상자가 앉았을 때 요렇게 앉았을 때 요 벽에 대고서 요 안쪽에다가 대고서 앉아 계셔야지 가운데 계시면은 이 물 때문에 둥둥 떠다니시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요렇게 해주시는 게 맞구요 1번 보시면 목욕 후 서서 옷을 입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으실 때 안전을 위해서는요 앉아서 입혀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닦는 순서는요 통목욕 들어가시기 전에 다리부터 심장에서 먼 곳부터 씻습니다 그래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발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고 들어가시면 되구요 자 물의 온도입니다 요거는 너무 30도시 이내면은 체온보다 낮아요 그래서 40도시 내외가 맞구요 5번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면 어르신이 기분 나빠합니다 발끝으로 지금 요양보호사님 발이 아무리 깨끗해도 어르신들 기분 나빠세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발끝에 이제 물을 대봐야 되는 거죠 정답이 3번이네요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고 벗을 때 순서가 있어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마비된 쪽을 먼저 입혀요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나중에 벗게 됩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요렇게 반드시 입마벗건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단추가 없는 상의는 입마벗건에 이 원칙은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팔이 불편하니까 1번이 오른쪽 팔 그 다음에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불편한 쪽 오른쪽 팔 먼저 그 다음에 머리 왼쪽 팔 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에 머리가 나오든지 수액이 나오든지 무조건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그것만 골라 주시면 돼요 예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마벗건을 대입해 주시고 가운데다가 수액이 나오든 이 단추 없는 상의가 나오든 요렇게 머리 혹은 수액을 중간에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51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일으킬 때 허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는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네 3번입니다 허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지면은 넓게 중심선은 낮게 자 중심이 낮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릎을 구부려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깨 넓이로 적당히 벌려주신 것과 무릎 구부린 것을 골라 주시면 되서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2번 허리 등 얼굴의 순서대로 돌려 눕힌다 3번 요양보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4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입니다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요러한 체위를 이제 측위라고 하죠 옆으로 돌려 놓은 자세의 측위 자 측위는 언제 할까요 그러면 청골에 육장이 있다든지 관장을 할 때 요 체를 해주시면 돼요 돌려 눕히려는 앞쪽에서 잡는 부위 중요하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요양보사 쪽으로 돌려 눕히시면 되고요 자 1번처럼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리는 건 아닙니다 부위는 어깨 엉덩이고요 그리고 돌려 눕히는 순서는요 제일 먼저 얼굴 그 다음에 어깨 그리고 3번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 오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돌려 눕힐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얼굴 먼저 시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가고 그리고 엉덩이가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얼굴 등 허리가 아니고 얼굴 어깨 엉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요양보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처럼 이제 돌려 눕히는 곳에서 잡아야 될 곳이 5번으로 보시면 어깨와 엉덩이다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번 평지를 이동할 때 4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요 요것을 앞바퀴 작은 바퀴라 하죠 이 앞바퀴가 진동을 다 느끼면 너무 이제 어르신들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바퀴가 큰 바퀴이기 때문에 뒷바퀴를 이용해서 가 주시면 이런 진동을 덜 느낄 수가 있어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54번 바닥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1 2 3 4 5 정답 골라 볼게요 네 5번입니다 라 다 가나 입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건데요 휠체어는 항상 위치 선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휠체어는 먼저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나면 잠금장치 하고 발바침대가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라 번에 지금 대상자 가까이에 건강한 쪽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위치 선정이 들어가고 나면 잠금장치가 나오는 걸 골라 주시면 첫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면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시면 일단 상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 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게 하고 자 마지막이 뭔가요 하면 휠체어에 앉는 부분이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이거 고르실 때는 처음 하고 마지막만 아셔도 중간에 이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휠체어는 먼저 위치 선정이 들어가고 나면 잠금장치를 잠근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생각하셔서 마지막에 앉게 한다 이렇게 골라 주시면 답을 고르시기가 쉽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5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2번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3번 보행기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 4번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5번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보행기 정답 골라 볼까요? 1번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입니다 보행기나 지팡이와 같은 보장구들이 나오면 먼저 앞세운다 나를 도와서 먼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행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양쪽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기 때문에 보행기 나가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되는데요 지금 같이 한쪽이 약하신 경우는 반드시 약한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보행기와 같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가주시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6번 복지용구 중 배외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외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한다 2번 위성항법 장치형 배외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3번 매티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배외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5번 배외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3번 매티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매티형이기 때문에 침대 혹은 방바닥에 설치하셔서 대상자가 움직임을 감지하시는 내용이고요 1번 보시면 배외감지기는 내구연안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또 2번처럼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은 현관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목에다가 걸고 다니시든지 지금 요새 스마트워치처럼 손목에다 차고 다니던지 하실 수 있는게 GPS형이고요 그 다음 4번처럼 물에 지금 전기로 작동이 되는 거는요 물과는 상극이죠 그래서 물에 닿으면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감전 위험도 있고요 자 5번도 보시면 배외감지기 오작동하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안되고요 구입처에 문의하시든지 AS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골반근육 강화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정답은요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면 어르신이 지금 2시간마다 교환한다 가정했을 때 9시에 교환하고 11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후 1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9시와 11시는 2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9시에는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9시 5분 9시 10분 이렇게 일을 보셨을 때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저귀의 배설물들이 묻은 상태로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뇨기 감염이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고 즉시 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혹은 배뇨 간격을 파악해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번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2번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3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옆칸하고 통해져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밖으로 나가는 쪽에 막 불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옆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몸으로 밀고 부수고 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옆집으로 대피시키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전열기구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능기 기구를 연결한다 3번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4번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렌지를 켠다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직후에 전기사고나 가스 누출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을 해 주셔야 되지 한꺼번에 꽂으시면 갑자기 과전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마른 오징어 2번 강된장 3번 조개젓 4번 찐고구마 5번 누룽지 정답은요 4번 찐고구마 입니다 지금 고혈압 대상자는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또 수분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용이하게 돼서 결국 혈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고구마 입니다 네 찐고구마 맛있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정답 정답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잘 하시는 내용이구요 채광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직사광선이 눈에 직접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커튼을 쳐주시고 또 자연채광이 좋죠 자연채광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살균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채광 이용하실 때는 간접적으로 이 직사광선을 조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습도가요 40에서 60% 입니다 너무 습도가 높으면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구요 요보다 낮으면 또 건조해집니다 노인분들 건조하시면 피부건조증 또 소양증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 같은철에는 가습기를 해주시구요 여름에는 제습기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자 난방은 전체 난방이 더 어르신께는 훨씬 더 이제 난방 효과가 좋구요 또 온도는요 여름에는 22에서 25도씨 겨울에는 18도씨에서 22도씨가 적정 온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다음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 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 2번 난방이 고장났을 경우 3번 서비스 추가를 요구할 경우 4번 식욕이 없다고 식사를 거부할 경우 5번 세금 고지서를 발견한 경우 정답은요 3번 서비스 추가를 요구할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요 요양보호사님이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서비스 추가를 요구할 때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하구요 나머지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난방이 고장난 경우는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셔서 고치시면 되구요 또 4번 같이 식욕이 없다고 식사를 거부할 경우는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처리를 해 주실 거구요 자 세금 고지서 발견한 경우까지는 복원 안 해 주셔도 되겠죠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번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3번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4번 운동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진행한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도 운동을 해야 신체가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공급이 되면서 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해 주셔야 또 치매 대상자도 진행이 더디 오는 거거든요 자 걷는 시간을 늘릴 때는 서서히 늘려 주셔야 합니다 운동량을 늘릴 때는 서서히 어르신의 컨디션에 맞게 해 주시면 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책로는 바꾸시면 혼란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걷게 한다가 맞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매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어르신이 불안해 하십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운동은 심장에서 자 먼 쪽부터 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부터 하게 되죠 자 5번도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이런 내용이 나오면 X 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르신들 지금 관절이 좋은 상태가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움직임은 너무 빠르지 않게 해 주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정답은요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 둔다 입니다 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침대 사용을 하는 경우 침상에서 낙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 놓으면 떨어지시더라도 덜 다치시게 되니까요 5번이 정답이구요 그리고 복용하는 약은 치매 대상자는 약을 잠글 수 있는 보관함에 넣어 두시는게 안전하구요 또 방은 1층이 더 안전합니다 자 화장실은요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는게 더 안전하구요 또 난간에는 어두운색 테이프 아니구요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 두어서 요것이 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둔다 2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해주시는게 더 좋죠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 식탁에 두시면 안되죠 네 숟가락은 가벼운 숟가락을 주시면 이제 드시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식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4번처럼 모두 섞어서 드리면 이 어르신이 이게 밥이냐 개밥이냐 뭐 죽이냐 개죽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주셔야 되죠 자 5번 보시면 그릇은 사발이 훨씬 더 덜 흘립니다 그래서 접시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사발 대접 요렇게 오목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르신 덜 흘리게 되니까 요게 더 낫습니다 66번 밤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2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이불과 베개를 새것으로 바꿔준다 정답은요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입니다 네 참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집에서 배회하고 계시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르신의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또는 어디가 불편한지 요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나면은 어르신이 이제 배회하실 때 나가지 못하도록 문은 좀 닫아 놓으셔야 하고요 창문도 닫아 놓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하면 어르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처럼 이제 일거리를 혹시 주시려면 복잡한 일거리 아니고 단순한 일거리가 좋습니다 창문은 열어 두시면 안 되고 라디오도 크게 틀어 놓으시면 이분이 막 큰 소리가 나면 포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익숙한 것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새 것으로 자꾸 바꿔주시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사 1번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2번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3번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5번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피해망상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르신이 독약을 안 넣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8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2번 파괴적인 행동은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3번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 5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할 때는 가능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달리하게 됩니다 일관적인 서비스가 좋을 것 같지만 어르신들마다 기능 상태나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 맞춰서 개별적인 요양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1번처럼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심술을 부린다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복잡하니 나오면 치매 대상자는 땡 하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치매 대상자라 할지라도요 신체 접촉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소통하실 때도 신체 접촉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9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1번 편히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 2번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번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대상자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줍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치매 대상자가 지금 해질력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전 퇴근합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석양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대상자가 지금 어두워지면서 불안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틀어준다든지 불을 밝게 해준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러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주면 밝으니까 환해지니까 이제 어르신의 기분도 전환이 되고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1번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 두시면 나가 버립니다 그럼 배회하고 그러다 보면 실종 되시는 거죠 문 열어 두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열어 두시면 안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아서 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3번처럼 이게 조명을 흐리게 하는 게 상당히 더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왜냐 해질력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명을 오히려 밝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 4번처럼 유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 어르신에게는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4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5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옷을 벗는 행동을 하실 때는 옷이 불편해서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71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번 공감력 2번 진압력 3번 주의력 4번 친화력 5번 계산력 정답은요 네 3번 주의력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줍니다 네 우리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들어주는 것이 네 소통할 때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번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3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4번 사적인 부탁을 자주 하시니 제 생활에 지장이 있어 불편하네요 5번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사적인 부탁을 자주 하시니 제 생활에 지장이 있어 불편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나 전달법은 나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나 전달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견이 들어간 걸 고르셔야 돼요 사적인 부탁을 하시니까 제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죠 제가 내가 불편해요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74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요양보사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번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3번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4번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하게 당연해요 5번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공감적인 반응은 어르신의 이 마음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왔다 간지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 여기에는 어떤 게 내포되어 있나요 자녀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하면 아주 충분히 공감적인 반응을 잘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2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반말을 사용한다 3번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한다 4번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빠르게 반복한다 5번 대상자의 특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1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는 주의가 산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2번 보시면 반말 사용하시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장소를 자꾸 바꾸어 가면 더 산만하십니다 혼란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자 그 다음에 이해를 하도록 이야기를 빠르게 반복하면 더 정신이 없으세요 5번 보시면 5번 보시면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나 안 먹어 요양보사 요양보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뭐 얼마나 어르신께서 음 많이 속상해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풀어내실 겁니다 네 너무 잘해 주셨죠 77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번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2번 입에 거즈를 물린다 3번 머리 아래 단단한 것을 대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정답은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입니다 이제 경련 대상자들은요 간혹 가다가 이제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대소변을 흘리기도 하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데 간혹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나오는 경우는요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이 될 수 있어서 이때만큼은 이제 대상자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몸을 옆으로 혹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 경련 대상자는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억제한다든지 이런 내용 해서는 안 되고요 입에 거즈를 물리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서 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 거즈를 물리면서 오히려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안 되고요 또 머리에 단단한 것을 대어주면 너무 딱딱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경련 대상자보다는 골절이 있는 경우 이 골절 부위는 이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거나 골절이 일어나면서 긴장을 하고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때는 오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경련 대상자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쏘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5번 색에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착용하고 있는 팔찌 혹은 반지 시계 이런 것들 빨리 빼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요런 우리 몸의 면역인자들을 빨리 이 화상 부위로 보내주기 위해서 혈관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수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런 치료인자들을 빨리 이 화상 부위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상이 일어난다든지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 부종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통은 부종이 있다 그러면 부어오르기 때문에 팔찌 시계들을 빨리 빼주시는 것이 이제 화상 환자하고 골절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번처럼 이렇게 치약 같은 거 이렇게 바르시면 오히려 화기를 못 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 우려도 높고요 손상이 더 빨리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에는 물집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터뜨리면 오히려 감염 소인이 있기 때문에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4번처럼 얼음 조각을 대어 주시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동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 조각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도시에서 12도시에 물에 담궈 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찬물에 담근다 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5번처럼 막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어 주시면 또 2차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에서 설명드렸듯이 찬물에 담근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79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2번 멸균거지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4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5번 압박풍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멸균거지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입니다 네 지금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 거지를 사용해서 직접 압박하는 것이 가장 지혈이 빨리 되는데요 왜 굳이 멸균거지를 사용하나요 네 지금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개방 상처기 때문에 감염소인이 있어서 이런 멸균거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잘 골라 주셨고요 1번처럼 손가락 아니고 손바닥으로 해주셔야 넓은 면적으로 지혈을 해주셔야 압박이 더 잘 됩니다 또 3번 같은 경우 흐르는 물에 지금 출혈이 됐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요 더 출혈이 가중이 되죠 안되고요 또 손목을 심장보다 먼 곳에 그래서 심장보다 높이 두시면 훨씬 더 지혈이 잘 됩니다 5번 같은 경우 압박풍대로 이렇게 꽉 조이게 감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압력을 가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전원격의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면 심장마비 대상자 즉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장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전기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은 자동으로 전기자극을 주어서 스스로가 콩닥콩닥 두근두근 뛰게 되는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심장이 멈췄을 때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지 않으면 심장은 다시 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심정지 대상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준비가 되면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네요 왔어요 도착했어요 바로 이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해 주셔야 되느냐 이때는 전원을 먼저 켭니다 전기기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는데 전원을 켰어요 전원이 안 켜져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먼저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하는 이유는 심장 리듬이 지금 뛰고 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보는 거 하나와 하나는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전극 패드를 오른쪽 빗장 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붙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됩니다 정말 심장이 뛰나 안 뛰나 확실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잠시 떨어져 계시면 되고요 심장 리듬 분석이 끝나면 제세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심정지 환자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 자극을 줄 거다 이게 이제 제세동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멘트가 뜨면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딱 모아지면 제세동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서 제세동을 시행을 하게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순서는 전원격위 전극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모의고사 실기영역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모두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SDA research travel together together gather together two along